안녕하세요. 오늘은 피에스타즈 32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에 리스탈트와 태그가 없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오른쪽으로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터치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 럭킹체어 보드락 리커버, 럭백 리커버 오른발 포드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오른발 포드스텝 왼쪽 4분의 1 피버턴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거널 포드스텝 투게더 포드샤플, 스텝, 포드스텝 왼쪽 사선 앞으로 다이거널 포드스텝 투게더 포드샤플, 스텝, 포드스텝 카운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오른쪽 2분의 1 턴 하면서 셔플 턴 하실 건데요 4분의 1 턴씩 나눠서 하시면 돼요 오른쪽 4분의 1 턴,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 4분의 1 턴, 포드스텝 2분의 1 셔플 백 하실 거예요 4분의 1 턴씩 오른쪽 4분의 1 턴,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 4분의 1 턴, 왼발 백 오른발 백 위드 히치 리커버 하실 때 크로스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2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